확인됐습니다. 자 세 번째 러닝본의 주인공은 이보영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나오면 좋겠어요. 이보영 씨와 파트너가 될 커플이 될 사람은? 기운이 있어요 이게. 자 이보영 씨와 파트너가 될 사람. 자 번호가 나왔는데요. 확인했습니다. 자 이보영 씨의 파트너는 지석진 씨입니다. 지석진 씨입니다. 지석진 씨입니다. 이게 뭐야. 지석진 씨입니다. 지석진 씨입니다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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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되게 붙이지 마. 그쪽은 되게 지금. 아 무룡 씨 없어요. 파이팅. 무룡 씨 파이팅. 나 소리 많이 들어도 돼요. 아 변호 씨 누구랑 됐어요. 저 지석진 씨랑. 야. 지석진 씨. 나 잠깐만 나 그냥 지우 씨랑 하면. 아니 그럼 김종국 빨리 나와야 되는데. 자 세 번째 커플 첫 번째. 자 세 번째 커플의 첫 번째 주인공은. 이광수 씨입니다. 축하합니다. 나 수련할 수 있어봐. 자 이광수 씨의 파트너가 될 사람은. 확인했습니다. 자 바로. 김종국 씨입니다. 축하합니다. 김종국 씨입니다. 우와. 이광수 씨와 김종국 씨. 됐다. 자 이제 두 명 네 번째 커플을 뽑는데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나머지 볼은 이 먼저 커플이 된 사람 이름들 다 공을 다 제거한 후에 계속해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내 거에서 내 게 하나밖에 안 있어요. 내가 술래하고 싶어서. 무언가 술래하고 싶어. 무언가 술래하고 싶어서. 너무 많이 술래하고 싶어서 너무 많아요. 복수의 이 진짜 분노에 어떤 나의 느낌이 있다니까. 호지 분들의 공을 다 빼고 나니까 3개가 남았습니다. 자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자 이제 마지막 골이 남아있는데. 자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. 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나왔어. 자 나왔는데요. 자 확인했습니다. 자 네번째 커플 마지막 주인공은 이상윤씨입니다. 이상윤씨입니다. 야 우리는 어디 갈 필요도 없네. 오케이. 야 운동할 거 빨리 내가. 나 오늘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게.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. 자 방울을 달고 우리 순례가 습격하기 전까지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. 커플 숨바꼭질 스타트. 숨는 게 최고야. 날씨도 좋네. 깜짝이야. 왜 이렇게 놀래요. 카메라 감독님만 보면 놀래네. 저 잘 놀래요. 달리기 잘해요. 달리기는 잘하는데. 이거 왜냐 걸리면 거의 뜯긴다고 봐야 돼. 지구력이 없잖아. 왜요 막으셔야죠. 아니. 뛰어내서 이거 치면 그냥. 더 죽을 수 없지 않네. 그러면 조금비까지 가고. 너무 빨리 먹었습니다.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. 목꼭 숨어라. 머리카락 보인다.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. 머리를 카락보인다. 꼭꼭 숨어라. 크다. 박수, 박수, 박수 야 그냥 무조건 뛰어놔이자. 야! 야! 잡아! 잡아! 아 오빠. 여기 너무 무서워. 야 손을 이렇게 뒤로 딱. 이렇게 했으면 가운데로도 못 오니까. 그렇지! 이렇게 하면 바로 뛰었잖아. 야! 야!